안녕하세요. 모험가방입니다. 캐나다에 도착한 다음날 낮과 밤이 정반대로 바뀐 이곳에서 서로 더 자는 척 눈치게임을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동네 구경을 나옵니다. 북미쪽엔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 안한다더니 이 동네는 너무 깨끗하네요. 폭염 속에 살다 온 저희에게 이곳의 아침기온 12도는 마치 겨울날씨 같았습니다. 앞으로 자주 걷게 될 동네 산책로가 무척 마음에 듭니다. 길을 따라 걷다보면 아이들 놀이터가 나옵니다. 눈에 한건데 뿌리 다 안잘았죠. 오 해 뜬다. 온타리오 호수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있으니 왠지 캐나다에 잘 왔다고 환영 인사를 받는 기분이 듭니다. 호수 반대편으로는 토론토 시내가 바로 마주하고 있어요. 오늘 일정은 아이들이 다닐 학교 방문과 자동차 보임입니다. 아기자기한 1층 건물이 학교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드넓은 운동장입니다. 저기 운동장? 운동장 여기서 뛰면 장난 아니겠는데? 우와 학교가 마음에 들어 좋았던 것도 잠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젯렉 우리 괜찮겠죠? 아직은 집에 번듯한 가구 하나 없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언젠가는 이곳이 우리 집, 우리 동네라는 마음이 깃들겠죠? 우리 4명이 함께하는 거니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